around! 그럼요! 우와! 막걸리, 슈크슈크! 혹시 또 싸우는 거 아니지? 네. 우와, 그거 뭐야? 여술봉. 경봉. 이제 이 자간거. 관심 없다. 괜히 누가 들으면 관심 생기잖아요. 같이 갖고 놀아야지. 네. 소아야, 이거 올려봐. 응. 줘봐, 줘봐, 줘봐. 줘봐! 이거 불안한데? 뭔가 이게 터질 것 같은데? 싸우면 안 돼. 싸우면 안 돼. 그러고 보니까 저 집 형제 중에 쌍둥이가 아닌 아이는 대박이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재 역할을 혼자 하겠다. 싸워, 어떻게 된 게? 우리는 안 싸우자. 싸우기가 있나? 아빠랑 아들이. 싸우지 말라고 그러면 계속 싸워. 너네 한번 떨어져 있어 볼래? 너네 헤어져 볼래? 요즘에는 이제 자기 거 그런 소유욕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최근부터 좀 많이 다투더라고요. 너무 사소한 거에는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너네 한번 일단은 헤어져 봐 너네. 맨매, 맨매. 아니, 맨매 아니야. 너네 쌍둥이가 얼마나 얼마나 좋은 건지. 아빠가 너네 당분간 한번 떨어뜨려 볼게 한번. 너네 이제 딱 여기 여기서 딱 이제 헤어지는 거야. 어? 가미는 놔둬. 엄청 이렇게요. 어. 자, 이제 너네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는 수화 자리, 여기는 설아 자리.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완전 크래. 어? 네. 난 더 완전 크지. 설아는 치아로도 못 가. 넌 먹고 싶어도 이제 못 가, 부엌으로. 부엌이 지금 설아 지분이죠? 그렇죠. 큰일이네. 나 소세지, 나 소세지. 뜯어줘요. 어? 아빠는 중립이야. 너네, 너네 편은 둘 다 갈 수가 없어. 아, 못 집어. 아, 어떡해. 아, 이거 정말 기름 붓는 거 아니에요? 수화도 나름의 이제 누릴 걸 찾아야죠. 어, 수화 지분에는 이제 놀이반이 있었어요. 장난감과. 자, 수화는 장난감으로 지금 설아를 자극하기 시작했어요. 아, 먼저 공격을 했거든요. 설아는 이걸로 자극하고 있어. 어, 또 먹을 걸로 자극하고 있대. 수화는 애써 지금 먹는 거를 안 쳐다보려고 하고 있는 거지. 잠박감에 막 놀고 있어. 아, 된장고를 털고 있어요. 네? 뭐야, 그거? 아, 수화야. 수화야. 설아가 이거 갖고 왔어. 또 시작이야, 또 시작. 콕질이 진짜 많았고 안 했는 거 맛있네. 콕질이 진짜 많았고 안 했는 거 맛있네. 우와, 이거 납조야. 두 개. 두 개, 두 개. 아빠하고 싫어. 자, 좋아. 아, 됐다. 내가 갖고 올게. 저기 설아한테 넘어갔으니까 설아한테 물어봐야 돼. 내가 할게. 나 실패하니까. 어, 본인은 중님이다 이거죠? 응. 이거 자두가 아니잖아요. 아니, 자두 책. 먹는 자두 얘기하는 거야. 먹는 자두 얘기하는 거야. 먹는. 책을 가져왔어요? 저기 아까 먹었던 자두, 그거 놔두고 저거 자두. 설아 누나한테 물어보고. 설아 누나한테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해야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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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는 안 된다고 그랬어, 설아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드레스 입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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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약점과 이제 장점을 다 알고 있죠. 개발부터 보내둬. 끝났다 끝났다. 이 전쟁은 끝났어, 지금. 저번에 하고 왔어. 드디어. 마지막 카드들 꺼내네. 이건 도대체 뭐야? 아, 심판도 저기 갈 만한 그런 거지, 지금 아이템이. 너무 웃고 싶다. 그런데 티격태격하다가 갑자기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리고 또 뭔가 다 가져도 둘이 노는 것만큼 재미있지는 않죠. 소중함을 알겠죠. 서로의 소중함을. 웃어나는 거야. 토라야, 집에서 맨날 이렇게 놀아? 굉장히 예쁘다. 야, 당연히 우리는 시행이니까 거짓말 못해. 시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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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연아, 중재자. 고마워,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아, 취향도 있죠. 통화 중에. 골라야 돼 어 맞았어 아이고 다이소 내 친구잖아 다이소 내 친구잖아 어휴 저 의젓한 날 너네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싫어 왜 안 싸웠으면 좋겠어 안 싸웠으면 좋겠어 지내쵤 지내당 어 여기 모습 하는 건데 왜 한 번씩 넘어가engageme home 으 하나 둘 셋 그렇지 아 어머도 Weihn doch 슈퍼윈이 돌아왔다 247화 행복한 순간엔 네가 있어 너네 여기 처음 와봤죠? 차 샤워하는데 많이 하시네 세차 아 세차장 아우 재생운데 복장까지 일단 시안이 네 이거 좀 깨끗이 씻어가지고 와볼래? 깨끗이 씻어가지고 와 네 아 저기 있네 어떻게 깨끗이 씻어? 우리 다 깨끗이 하고 할 거야 혼잣말은 참 아니에요 우리 시안이가 아 이걸 어떻게 올려? 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위험해 손 다쳐 허리 다쳐 안 돼 들어갔죠? 젖었어 깜짝 놀랐는데 젖었다 동동해 그래들어 아유 지금 젖었어 어, 벗어 벗어? 응 축축하니까 일단 저거 어디서 배웠어? 상남자야 여기에 카드를 넣는 거야 어 그렇죠 그렇죠 거품인가 보인다 거품인가 보인다 와, 아빠 자연스러웠지? 안 놀란 척 하고 있어 되게 놀랬으면서 아빠, 잘했어요 샤니? 샤니 멋있는데? 이게 네 하늘에서 거품이 내리는 거야 봐봐 너무 떼네 이거? 일로 나와봐 어떻게 이렇게 세냐 겨울한 것 같다 아빠 처음 해봐요? 아 아빠도 사실 처음이야 이렇게 내리는 세차는 아빠 처음이야 이거 닦아 빨리 너네 닦아 샤니 저기 가서 휠 휠 세정제 휠 휠 휠 휠 정차 밖에 깨끗하게 깨지는 거거든 이거 주고 휠 세정제 주세요 심부름 잘하죠 갔다 와 휠 휠 휠 휠 휠 휠 숙싹 숙싹 닦아요 숙싹 숙싹 닦아요 숙싹 아까 싸웠던 애들 맞나요? 사이좋게 답네 귀여워 숙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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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좋다 냄새 좋지만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 아빠가 밖이 깨끗한 거 사오랬어요 여기가? 네 그거를 쓰면 돼 이게 맞아요? 어 맞아 이거 쓰면 돼 네 결제해주세요 네 거스런똥 줘요? 거스런똥 거스런똥 고맙습니다 네 아빠 좋아했겠지 아빠 화면 뒤로 가나? 이거 다 닦아야지 우와 우와 다녔어요 아빠 좋아하겠지? 다 닦아야지 어머 나 저것도 할 수 있어? 이제 아빠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고 있어요 디난도는 어디 갔지? 어디 갔어 얘는? 뭐야 얘 지금 엄마 공교롭게 또 차가 같애 바로 몇 칸인데 엄마 엄마 같은 차 어디 봐 같은 차가 봤어 나 꼴 다 튀긴단 말이야 됐어 됐어 아빠 조사 같은 차가왕 친구 인사 아빠 이거 아이 아빠 사진에 이거 되게 잘해 비짜로우지 특사로 추상하게 되어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번씩 그걸 왜 그렇게 나오고 저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이거를... 아, 등록이랑 똑같네. 아빠 모르는 것처럼 잘했지? 괜히 머쓱하니까. 아, 저렇게 피어있었구나 봐서. 아저씨가 저쪽 간 사이에. 얘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남의 집에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지?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떡해. 어이? 아, 귀여워. 이거 지금 누구 차인데, 너? 누구 아니야? 하얀데? 아이, 귀여워. 이것도 하얀데? 아, 사랑해. 나도 가고 있어. 봐봐, 저 아저씨 오셨네. 저 아저씨가 차를 갖다가 왜 닦고 있어?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몰라서 그렇죠. 몰라서 그렇죠. 아, 사랑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시안이가 여기서 막 이렇게 닦고 있었거든요. 혹시 뭐 기스가 한 거나 없는지 한번 확인 좀 주세요. 우리랑 차가 똑같은 줄 알고.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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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에게 고맙다고 해주시네. 누나가 음료수 사러 갔어. 아, 누나들은 음료수 사러 갔다고. 아, 누나들은 음료수 사러 갔다고. 아까 여기다 아까 치졌어. 응? 왜, 시안이 진짜로? 나는 너무 작아서 적게 찬 줄 알았어. 아빠가 살짝 봤거든?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자, 맞다, 맞다, 맞다. 응? 너네 이거 청소해야 돼, 이거. 아아! 아아! 이렇게 많은 걸? 자, 옆으로 가서 갖고 가. 자기 거. 아아! 너무 좋아. 아빠한테 물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 나 물 필요해요. 어, 어디? 여기. 자. 어, 시안이 거 간다. 시안이, 빨리 가. 찾아와, 찾아와. 아우, 지클 지클해. 저런 걸 안 하면 밤에 잠을 못 주무시나 봐요. 야, 이제 아빠의 장난에 이제 적응하는 대응을 하는 걸 알았어. 시안이, 누나가 이거 너무 틀린다. 너는 거잖아, 너는 거잖아. 누나 사자 한다고 할게. 어, 진짜. 누나 사자 한다고 할게. 잘 맞춘다. 아우. 아빠, 새 차 처음 한 날. 진짜 근데 행복해 보인다.